안녕하세요. 홍시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만에 차박 캠핑입니다.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캠핑 가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데요. 캠핑용 에어컨을 틀자니 전력 제한 때문에 용량이 작고요. 또 용량이 작다 보니까 막상 틀어도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더위 대책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로 캠핑장에서 더위를 탈출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예약한 사이트는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논두렁길을 지나서 있는 데크인데요. 오프로드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찍먹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렇게 언덕까지도 같이 있습니다. 일단 코나 일렉트릭은 배터리 용량에 따라서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롱레인지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출력과 주행거리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구동 방식은 둘 다 전륜구동 단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언덕을 오르고 있는데요. 어우, 뭔가 이게 구동력이 약한 것 같으면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이 진행 방향으로 앞에서부터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는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비포장 도로입니다. 노면이 좀 이렇게 굴곡진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어휴, 지금처럼 이렇게 차가 좀 많이 흔들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홈로 같은 경우는 그냥 전륜구동 단일 방식이긴 하지만 문제 없이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19인치 휠이 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노면 충격 감세 같은 경우는 약간 와일드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침 또 앞에 물 웅덩이가 있는 구간을 지나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 이건 진짜 오프로드 같은데요.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그런지 무리 없이 잘 탈출을 했습니다. AWD가 없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홈지는 그래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풀밭길입니다. 마침 또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길이 좀 많이 젖어 있는 상태인데요. 풀밭은 일반 도로보다 미끄러질 확률이 굉장히 크죠. 이럴 때 바로 스노우 모드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스노우 모드로 바꾸던 상태이고요. 이게 전기차까지 토크가 센 차들은 바퀴가 헛돌 때 초반 토크를 떨어뜨려서 이 험로를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능인데요. 스노우 모드로 바꾸고 풀밭길을 가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구간에서 차가 미끄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풀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띡띡띡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이 스노우 모드로 가니까 바퀴가 헛돌지도 않고 뭔가 4륜 구동을 탄 차처럼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동력에 배분이 되면서 잘 가주고 있는데요. 오! 야, 이런 지형에서는 스노우 모드가 또 빛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살짝 언덕이 있는 구간이라서 걱정이 됐었는데 오! 문제 없네요. 자, 이제부터 캠핑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렁크부터 열어보면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짜라란! 제가 캠핑 가면서 평소에 쓰던 물품들을 조금 챙겨와 봤는데요. 참고로 텐트는 평소 쓰는 게 아니고 촬영용으로 원터치 텐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은 뭐 차크닉이니까 기분만 내려고요. 그리고 여기 캠핑 박스랑 타프, 또 이제 여름 캠핑은 꼭 블랙 코팅이 들어간 타프 아래에서 텐트를 치셔야 좋은데요. 이것도 지금처럼 나무 그늘만 하진 못하니까 참고만 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기 전자 제품들이랑 가구들 등등을 챙겨와 봤습니다. 솔직히 여름 차박은 겨울에 비해서 짐이 덜 하긴 합니다. 활옷대나 장작 같은 거를 패스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요. 일단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캠핑 박스도 번거롭지만 조금 더 들고 와 봤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의 트렁크 용량은 VDA 기준으로 466리터인데요. 구형은 321리터였으니까 좀 많이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여기 앞쪽에 프렁크까지 더해지면서 좀 더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인 캠핑용품 기준 조금 꽉 차는 맛이 있긴 합니다. 룸미러로 이 후방 시야를 만들려면 테트리스를 잘 해서 짐을 넣어야 되고요. 참고로 현대에서 판매 중인 캠핑 트렁크가 60리터인데요. 구형 기준으로는 5개가 들어가고요. 이번 신형 기준으로는 7개가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깔려서 보이진 않지만 이 트렁크 하단 보드도 2단 조절이 가능합니다. 차량용품은 여기 아래쪽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 나온 김에 코나이비의 캠핑 생태계를 조사해 보면 현대의 제뉴 악세서리라고 해서 순정 용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캠핑용 트렁크나 아니면 체어 아니면 피크닉 매트, 본행백 등등이 있긴 한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아이오닉5나 아니면 캐스퍼로 차박을 갔을 때를 생각해 보면 퀄리티가 정말 좋긴 했었는데요. 그런데 단점이 가격이 조금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전문 브랜드 거 이런 거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맞춤형 매트나 프론크형 정리함 이런 거를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내 차에 맞는 캠핑용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차량 코드네임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나의 경우 코나 에어매트 아니면 코나 텐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1세대부터 엄청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거를 중복을 방지하고자 코드네임으로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2세대 코나 같은 경우는 코드네임이 SX2인데요. 예를 들어서 XS2 에어매트, SS2 텐트 이렇게 검색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코나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 아이템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트렁크 도킹 텐트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딱 맞는 제품은 순정 요품을 사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V2L 활용성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나 일렉트릭에는 유틸리티 모드라고 있는데요. 요거를 설정하게 되면 주행에 필요한 전력은 차단되고 에어컨, 히터 같은 편의 쪽에만 전력이 공급이 되면서 요거를 차박 캠핑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V2L을 사용하기 전에 방전량 설정을 해야 됩니다.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코나 일렉트릭 롱레인지 배터리 용량은 64.8kW니까 20% 설정 시에는 12.9kW, 80% 설정 시에는 51.8kW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V2L은 외부 커넥터로도 쓸 수 있고요. 실내 커넥터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V2L은 프리미엄부터 기본이고 외부 V2L은 옵션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참고로 인스퍼레이션에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 여름 캠핑은 뭐다? 바로 더위와의 싸움이다. 진짜 찐캠퍼분들은 캠핑장용 에어컨 하나씩 사용하시는데요. 참고로 보통 캠핑장이 전력을 600W까지만 제공해서 캠핑용 에어컨이 보통 350에서 500W짜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하면 별로 안 시원하거든요.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벽걸이나 스탠드 에어컨이 2000W 정도고요. 차량용 에어컨이 1000W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니까 여기 앞에, 앞쪽에만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1000W짜리 이동식 에어컨을 가져와봤습니다. 우와! 여기에 선풍기랑 또 이제 냉장고도 당연히 쓸 거고요. V2L이기 때문에 캠핑장 와투스 걱정도 없습니다. 일단 1시간 기준으로 전력 사용량을 측정을 해볼 건데요. 지금 V2L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먼저 냉장고부터 가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음료수나 음식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동식 에어컨도 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누르고요. 바람 쐬기는 중간이 아닌 강, 제일 최강 강도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드 같은 경우는 에어컨, 냉방 모드로 해둘 거고요. 제일 낮은. 제일 낮은 온도 18도로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오, 엄청 시원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큘레이터까지 가동을 해볼게요. 지금 바람이 제 머리를 감타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만큼 엄청 바람이 강력합니다. 서큘레이터도 강풍, 바람이 제일 센 걸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어우, 여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추운데요. 머리도 엄청나게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깥의 온도는 27.8도인 상태이고요. 27.8도입니다. 그리고 제 얼굴 옆에서 온도를 다시 재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온도가 27.3도로 많이 내려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온도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앉았을 때에도 바람이 이렇게 날리는 것처럼 약간 서늘할 정도로 굉장히 시원합니다. 자, 이렇게 전기 제품들을 다 켜고 시작 배터리는 68%입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의 소비 전력은 10,000W가 발생하시 2050テpat조 안에 에어컨이 1000W, 선풍기 24W, 냉장고 45W니까 합산 소비 전력은 1069W입니다. V2L로 동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은 3.52 qu Hat, 즉, 3520W니까 아직 제가 밖으로 Ordinal가 김 중에 그리고 혹시 사용 전력을 초과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기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과부하 예방 장치가 있어요. 자, 다시 전기 사용량을 계산해보면 1069W를 kW로 환산하면 1.69kW가 되고요. 1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총 1.69kW를 소모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히는 전기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요. 편의상 쉽게 정리한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럴 경우에 아까 방전량을 20%로 해뒀으니까 방전량은 총 12.9kW, 즉 지금 이 세팅을 총 1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밥솥이나 아니면 헤어드라이기, 전자렌지 같은 캠핑장에서 쓰기 어려운 그런 전기 제품들을 다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 돌아가는 동안 경쟁차 비교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일단 캠퍼 분들에게 있어서 여름에 에어컨을 위해서라도 아, 이 전기차를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파워뱅크를 몇 개 사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꿀팁입니다. 여름에는 캠핑을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요즘 캠핑을 조금 쉬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전기 외에 활용성 위주로 경쟁차를 추려보면 준중형 SUV가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투싼, 스포티지를 같이 놓고 보면 코나가 소형 SUV다 보니까 전장, 전폭, 전구, 휠 베이스, 트렁크 모든 면에서 밀리기는 합니다. 대신 코나 일렉트릭은 차박을 할 때 공회전 없이 에어컨과 히터를 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크기 때문에 준중형 SUV를 넘어가기가 조금 망설여지는데요. 파워트레인 면에서는 코나 일렉트릭이 204마력에 26토크로 투싼과 스포티지보다 24마력이 높고 1토크가 낮습니다. 이거는 코나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실제 가속감은 확실히 더 좋아요. 하지만 코나는 전륜구동만 있고요. 투싼, 스포티지는 4륜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지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보조금 포함 실구매가 기준으로 봐야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코나 EV 프리미엄 기준으로 투싼, 스포티지를 구성해보면 투싼은 1.6 터보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4WD, 빌트인 캠, 플래티넘 3, 파노라마 썬루프를 넣어서 3,781만 원에 맞출 수도 있고요. 스포티지도 1.6 터보 시그니처에 4WD, 스타일, 프리미엄, 모니터링팩, 크렐사운드, 빌트인 캠, 파노라마 썬루프를 추가해서 3,862만 원에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상 투싼과 스포티지는 최고 트림에서도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모두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옵션 면에서 코나가 밀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예 눈을 낮춰서 중고차인 테라칸이나 아니면 구형 렉스턴 같은 거에 DPF를 추가로 달아서 좀 막 굴리는 게 확실히 싸게 먹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유지비 면에서는 코나 엘렉트릭이 투싼 스포티지 대비 연 200만 원 정도는 덜 드는데요. 다만 주행거리가 적은 경우에는 차값을 상쇄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간 주행거리가 1만 킬로 이하시라면 투싼 스포티지의 파워뱅크 용량 큰 걸로 2억에 정도 사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구형 세컨카도 조금 추천을 드려보면 주로 고민하시는 차종들이 레이나 산타페 디엠, 올류 투싼, 소렌토 유엠, 올란도 등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공간이 넓은 알비나 SUV 스타일의 약 1,000만 원대의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테라칸이나 구형 렉스턴 같이 1,000만 원대 이하는 진짜 낚시카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고 유무나 DPF 추가 설치 등의 번거로움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수리하는 데 무리가 없는 차종으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은 배터리의 양을 보면 66%입니다. 이렇게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이전보다는 배터리의 양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배터리를 얼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나이비 관련 이슈 체크를 해보면 먼저 휠 선택권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휠이 17, 19인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시작 트림인 프리미엄은 17인치, 최고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은 19인치로 최고 트림에서 당연히 더 크고 좋은 휠을 끼워주는 게 뭔가 문제인가 싶기는 하지만 코나 일렉트릭은 전기차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즉, 전기차로서의 휠 크기에 따른 주행거리 차이가 꽤 크기 때문인데요. 17인치의 경우 최대 417km, 19인치 휠은 368km입니다. 이 주행거리 때문에 19인치 휠 모델은 보조금도 조금의 손해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아이오닉5, 6, EV6 등은 18인치부터 19인치 휠을 기본으로 하고요. 20인치 휠은 옵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코나이비도 아마 연식 변경 때 휠 선택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의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